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던 남성이 주차돼 있던 화물차 짐칸에서 물건을 꺼내들고 갑자기 창문을 마구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골목에 가서 벽돌을 구해오더니 주차된 SUV 차량 앞유리를 깨부숩니다. 50미터가량 이동한 뒤 이번에는 파란색 화물차 정면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던집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영동군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던 일행 중 뒤에서 밀던 40대 남성이 차량 유리를 때려 부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주택과 도로변 곳곳에 주차된 차량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여기 근처 사시는 형님이 전화 왔어요. 차를 누가 부시고 있다. 그래갖고 나와봤더니 이 주변에 있는 차들을 다 유리창을 깨고. 유리창을 부순 남성은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두 달 전부터 인근에 위치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는 외출증을 내고 병원 밖으로 나섰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돼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멀쩡한 차를 갖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희들 차주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고. 이 남성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초동조사에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희입니다. 충청북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케 충북문화재단에 관광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문화계는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했는데 또 지원이 부족했는데 더욱 찬밥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문화재단에 관광사업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만 관광전담기구가 없어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전담기구의 빠른 출범을 위해 산하기관을 활용하는 안을 채택한 겁니다. 신설되는 관광사업본부는 본부장 1명에 실무를 담당할 3개 팀원 15명을 채용해 내년 1월 정식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도 그랬고요 충남도 그랬고요 이렇게 다들 문화관광재단을 만든 게 트렌드라서 문화관광이 융복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해서 발전하는 방향이 하지만 지역예술계는 공로나 과정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문화재단의 인력과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 문화지원이 열악한 상황인데 순수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없이 도지사 역점 사업인 관광조직이 문화재단에 신설되면 지역문화계는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북의 문화예술은 관광산업에 종속될 것이다. 그 결과 지역의 예술가들은 무대와 전시장에서 관광지로 떠밀려 작품 창작보다 상품 제작을 강요받는 하청사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도청과 각 시군청마다 관광부서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기구를 또 만들어야 관광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광조직 신설에 대한 문화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관광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지역 주유소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8주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충북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44원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10% 올랐습니다. 충북지역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27원으로 같은 기간 17%나 올랐습니다. 충북 교사노조는 서희초 교사 49제날인 9월 4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성찰의 날로 삼아 정상교육을 하겠다는 성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윤식 위원장은 교육부의 대량 징계 방침에 조합원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 집행부 단독으로 성명을 냈지만 조합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성명을 철회하고 조합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사과했습니다. 9월 4일 운영 방안에 대해 유윤식 위원장은 재량 휴업일 지정을 요청하는 최초 입장만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보다 5.6%가 증가한 8조 5천6백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 9조 원까지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8조 5천6백76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정사상 처음 8조 원 시대를 연 올해보다 5.6% 늘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산 규모는 복지와 여성 분야가 30.6%로 가장 많고 산업과 경제, SOC, 농업산림, 소방안전, 문화관광 등의 순위입니다. 사업별로는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1,400억 원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비 397억 원,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비 468억 원, 방사관 가속기 구축 관련 420억 원 등입니다. 충북의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지능형 반도체 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비 75억 원과 2차전지 재사용을 위한 중북관 기술지원센터 구축비 15억 원,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5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김영환 시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해서는 21개 사업 20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투는 최대 4천억 원의 국회 징액을 통해 최종 정부 예산을 9조 원까지 끌어올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말 정상 개원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예산과 청주공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설비, AI 바이오 영재고 관련 예산 확보에 도전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찾아뵙고 그분들이 사업들을 본인 지역구가 제일 중요한데 본인 지역구만 해주시면 안 돼요. 다른 데도 좀 힘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엄태영 의원과 도종환 의원이 포함된 예결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진무실 기본조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두 핵심 사업이 반영돼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3일 관련 국회 규칙이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운영위 전체 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후생복지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후생복지관 건립은 도청사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구내 식당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신관 뒤편에 1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3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과 구내 식당,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됩니다. 도는 오는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47억 원이 투입됩니다. 최근 청주시의 브레인 역할을 맡게 될 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원광희, 충북연구원의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이 선임되면서 설립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사옥으로 쓰게 될 옛 도민안전체험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장연구원의 초대 사령탑을 맡은 원광희 박사는 충북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일해온 지역 전문가입니다. 특히 충북연구원이 수행한 융역 가운데 상당수가 청주시의 현황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돼 있는 만큼 청주시의 사정을 누구보다 헌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원광희 청주시장연구원 초대 원장은 소수정예의 연구인력으로 출발하지만 멀티플레이어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정연구원들이 많이 또 채용돼야 된다. 시정연구원 4억으로 쓸 예정인 옛 도민안전체험관도 2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약간 유동적인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시정연구원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 6명과 소수의 사무인력으로 출발하지만 내년 하반기 연구인력 추가 채용 등 점차 조직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청주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정부 정책 대응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각종 연구 용역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주시 발전에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시정연구원. 다만 지역의 현안과 문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단양군이 수상 스포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우수한 수상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상 페스티벌과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며 내륙 수상 스포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물줄기를 내뿜으며 플라이보드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현란한 묘기를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날려버리는 모터서프. 제트보트의 신나고 화려한 질주에 수상 자전거와 카약, 패들보드 등 각종 수상 레포츠를 마음껏 즐긴 관광객들은 신이 절로 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사람들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단양호에서 열린 수상 페스티벌. 다양한 수상 스포츠 체험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온 수영 동호인들의 핀 수영 대회를 비롯해 어린이 워터파크, 단양호의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수상 야간 공연에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까지. 단양군이 수상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 확보를 발판으로 전국 최초로 체육 레저과를 신설하고 수상 페스티벌 개최는 물론 각종 수상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상 스포츠 산업 인프라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모터서프 세계 대회를 단양군에 유치해 수상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천혜의 풍광을 기반으로 단양군이 육지관광을 넘어서 이제 수상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본 예산의 0.48%인 183억 원이 진입된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포함된 예산은 교권 침해 피해 교환 상담 지원과 교권 법률 지원단 운영, 아침 간편식 메뉴 적합성, 급식 환기 시설 개선 등 교육감 공약 사업에 8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분담금과 현장 체험 학습비 추가 지원 등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에 9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충북교육공론화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추진단은 교육주체 간 갈등을 공론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론화위원회와 교육주체관계개선특별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실무지원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공론화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수기 과정에는 교육주체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3년 학연협력플랫폼구축사업 신규 컨소시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충북대는 국비 등 124억 원을 지원받아 차세대 2차전지 소재 플랫폼을 구축해 2차전지 산업 인력 양성과 신기술개발, 기술사업화에 나섭니다. 단양군이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의 제18회 대한민국 ESG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매립가스에 전처리와 소각발전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고 치멘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탄소, 화학연료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환경경영전략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청주시청을 방문해 수혜복구 성금 2,291만 6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27일 열린 쿠팡 플레이지 시리즈 1차전에 나섰던 팀 K리그 선수들이 기증하는 물품을 공매해 발생한 수익금과 낙찰 수익금에 비례해 기부하는 자산관리공사의 매칭 그랜트로 마련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환 제천시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전 2시 반쯤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심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